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또 새롭게 선보이는 컨텐츠는 바로 AR 휴지 입니다 자 지금 제가 있는 곳 지금 한강에 와있거든요 이상한 날의 앨리스 아시죠 다들 토끼가 와가지고 그 앨리스가 그 원더랜드로 들어가는 그런 동화 있잖아요 오늘은 그 원더랜드를 제가 이 한강에 소환을 해볼겁니다 이런 없다고 한다 해결문 너무 çıkar 자 원더랜드를 소환 갑니다 하나 둘 셋 뿅 오 미쳤어 이거 일단 나무가 있어요 나무 나무가 슬슬 올라와서 원더랜드 소환각입니다. 아 지금 여기 있는 토끼를 잡으라는 소리인 것 같거든요. 일로 와봐. 이거 한 바퀴 한 바퀴 좀 뱅글뱅글 돌아야 될 것 같은데요.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다섯 마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잡고 잡고 한 마리만 더. 한 마리만 더 한 마리만. 오케이 다 싹 다 잡았습니다. 어? 하이 토끼가 또 나와가지고. 오케이 숨어있지 않겠어. 너를 위해 이상한 나라의 통로를 연다고 합니다. 자 이제 여러분들. 언더랜드 소환 갑니다. 포탈 열렸습니다. 보이세요? 자 이쪽 안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. 자 이제 여러분들. 원더랜드로 떠나봅시다. 와 대박이네. 어 대박이야. 미쳤어. 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원더랜드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. 지금 바깥에는 한강이 펼쳐져 있고요. 근데 여기서 한 바퀴 뿌잉 돌면은. 원더랜드. 원더랜드. 그 자칭입니다. 나 이거 처음 보고 너무 신기했잖아요. 자. 그렇다면 지금 원더랜드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. 어. 이제 아까 그 토깽이. 찾으러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어디 갔나. 이 자식 어디 갔어. 안 보여. 아 오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오케이. 자 여기 이제. 오. 오 뭐야. 뭔데. 아니. 여기 컵 뭐야. 아아아. 컵 잡으라는 그 퀘스트군요. 여기 잡고. 여기 있어. 그렇지. 나이스. 지금 퀘스트인가 보구나. 자. 원더랜드 주변에 있는 차 주전자를 찾으세요. 차 주전자. 원더랜드 주변에서. 찾았다. 찾았다. 차 주전자 찾았습니다 여러분. 오우. 이쪽 있어. 이쪽 있어. 일로 와. 그렇지. 차 주전자 찾았고. 자. 다음은. 오케이. 이게 챕터가 좀 여러 개 있네요 여러분. 자. 이 원더랜드의 체스 스프러에 한 포털을 여세요. 또. 또 포털이요? 체스 스프러에 한 포털이 안됩니다. 포털? 아. 이번엔 또.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네요. 물고기 10마리 잡는 퀘스트. 아니 이제 한강까지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? 괜찮아. 괜찮아. 스무스해. 오케이 잡았고. 한 마리만 더. 나이스. 자 이제. 포털을. 개방할 차례. 깜짝. 화이 토깽니. 뭐야. 아. 또. 저절로 들어갔네. 자. 이번에는. 새로운 포털 또 열었습니다. 들어가 봅시다. 윗. 으악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당신과 체스를 두길 원해요. 어. 체스 한판 뜨는건가 본데요. 체스말을 여러개 찾아가지고. 싸우는 모양인데. 자. 여기 쪽 하나 더 있고. 두개. 두개. 하나 더 찾았고. 와. 여기다 숨겨놨네. 다섯개. 나머지. 어디갔어. 자. 체스말 두개만 더 찾으면 되거든요. 찾으러 가봅시다. 어딨는겨. 뭐야. 아니 뭐 여기서 여행을 하고 있네. 오. 뭐야. 열쇠길 찾았네. 대박. 이거는 뭐야. 이쪽이 있어, 이쪽이 있어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자 상자에도 하나 있습니다. 여러분. 오케이. 하나 먹고.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나머지 하나 있거든요. 헬로우오오오. 자. 아 그렇지. 7개. 전부 획득. 와! 야 이거 돌아다니면서 하려니까 빡세네 생각보다. 어. 자 일단은 여기서 또 체스말 다 찾는거 성공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버섯 숲으로 떠나볼거에요 당신이 티파티를 준비하면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자 버섯 숲 자 이번엔 배경이 약간 눈인거 같은데? 여로세여 어? 아 또 또 또 토끼 찾아야되나보다 아 이거 돌아다니면서 찾으려니까 정신이 없네 오케이 이게 검은색 고양이는 잡으면 안돼요 한 마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오케이 한 마리 더 자 세 마리 열 마리 언제 찾냐? 여섯 마리 나이스 거의 다 잡았다 반 넘었어요 일로 와 겁나 도망다니네 정말로다가 자 일단은 열 마리 싹 다 잡았습니다 어? 와 워프게드 뿌여렸다 오오오 이번에는 약간 그 설사대로 들어가는 느낌인데? 한번 들어가 봅시다 원더랜드의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어요 하트의 여왕이 이상한 법을 공표해서 많은 무고한 주민들이 처형을 다니겠다고 합니다 당신은 곧 원더랜드 구야만 되요 도움의 필요할 때 당신에게 요청을 할 거예요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자 또 새로운 퀘스트 들어온 것 같거든요 뭐야 어어? 얼씨구? 또 컵잔이 오지게 날아다닙니다 자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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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약간 뭔가 버스트콜 같은 느낌도 나고 찻잔 세 개 오케이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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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루와 그렇지 오우 다섯 개 다 모았습니다 자 좋아 이제 차 주전자 또 찾았습니다 누구 또 호환할 모양인데? 나와라 얘들아 뭘 또 얻어야 돼? 아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어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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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와 저랑 함께 싸워줄 동료들인가요? 오케이 네 제가 열심히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뒤쪽 분량이 날라가 버렸네요 근데 다시 바깥에서 나가서 촬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뒷부분은 여기 스튜디오 안에서 한번 찍어보는 걸로 하죠 하트의 여왕이 다시 원더랜드의 행복한 일상을 위협하고 그리고 죄 없는 룩을 주기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 이 룩을 구하기 위해 뭔가 또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아 이거 하트 모양의 그 물고기를 제가 또 얻으면 되나봐요 그 열쇠를 잔뜩 물고 있는 거 보니까 어 이 하트가 그 룩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열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잇 금붕어 올라와 맛있게 회 떠버리기 전에 좋은 말로 돼 어 빨간 걸로 올라와 빨간 열쇠 물고 올라와 그렇지 아 아 메두치도 한 마리도 쳤네 그러면서 잡고 마무리 자 어떻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뭐하면 될까요 자 이제 체스바를 끼워보라고 합니다 체스바들을 보드 위에 놓으면 예 그들은 당신을 도와 룩을 구할 거라고 아 룩을 구하러 갑시다 하하하 자 들어갑니다 아 으앗 아이차 으앗 으아아아아아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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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져 부렁 이건 진짜 개잘만들었다 그냥 원더랜드가 된 것 같아요 야 나 어디가 어디가 어 버그 뭐야 이거 어 나 떨어진다 안 돼 아 이렇게 휴진은 원더랜드를 구하지 못하고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구하러 갑시다 체스말 하나도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총 6개를 찾아야 되거든요 여기 숨어있네 이 자식 이거 자 그 다음에 3마리 어 아 이것도 잠겨있네 5마리 그렇지 열쇠 열쇠 어 열쇠 어디갔지 자 열쇠 찾아봐 열쇠가 온 열쇠와 함께 나머지 체스말까지 찾았어요 엘루완 그렇지 오케이 보물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열려라 걸어 참깨 오 요 시계로다가 아무래도 이제 잠자고 있는 체스 기사들을 깨울 모양이네요 일어나라 용사들이여 하하하하 자 룩을 걸어 가즈 아 가자 아니 뭐야 처음에 제가 살 때 잘못 샀나 본데요 제일 싼 거 샀더니 그 뒤에 얘기가 안 풀리는 것 같은데 하하하 아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ARUG 컨텐츠 이상한 나이라의 앨리스 게임 한번 즐겨봤는데요 아 이 결말 같은 경우는 이게 끝인건지 모르겠어요 예 저도 이 앨리스 결말 찾게 되면은 따로 여러분들께 또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또 AR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 안녕